한국어로 진행할께요. 오프닝 라운드, 즐거운 보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형, 언제요?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이클이랑 같이 페이어를 해서 나왔는데 작년에도 첫날 좋은 성적을 냈었고 작년에 이어서 또 나와서 그런지 호흡이 더 잘 맞았던 것 같고 이번 주 굉장히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오늘 호흡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실수하면 형이 커버해주고 형이 실수하면 제가 잘 커버한 것 같아서 내일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이 힘이 없어졌어요. 여러분이 힘이 없어졌어요. 여러분이 힘이 없어졌어요. 여러분이 힘이 없어졌어요. 저는 다른 게 없어졌어요.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가면 그린도 깨끗하고 오늘보다는 좀 더 소프트한 컨디션이 될 것 같아요. 오늘의 컨디션은 편하게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내일 비 오기 전에 둘이 호흡 잘 맞춰서 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베스트 볼이다 보니까 꽤 공격적으로 버디 많이 내려오고 친 것 같은데 내일은 아무래도 공이 하나다 보니까 좀 안전적으로 플레이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